가다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가요 오다 버스가 옵니다 버스가 와요 보다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봐요 읽다 책을 읽습니다 듣다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어요 먹다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마시다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셔요 쓰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선물을 써요 주다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받다 공을 받습니다 공을 받아요 입다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어요 벗다 외투를 벗습니다 외투를 벗어요 자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일어나다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요 만나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요 놀다 놀다 친구와 놉니다 친구와 놀아요 기다리다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를 기다려요 타다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요 시작하다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를 시작해요 끝나다 끝나다 수업이 끝납니다 수업이 끝나요 열다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요 닫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올라가다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내려오다 계단을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와요 만들다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사다 과일을 삽니다 과일을 사요 팔다 팔다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아요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이해하다 뜻을 이해합니다 뜻을 이해해요 배우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를 배워요 가르치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쳐요 일하다 한국에서 일합니다 한국에서 일해요 쉬다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쉬어요 하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해요 살다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살아요 이용하다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요 사용하다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을 사용해요 알다 방법을 압니다 방법을 알아요 잡다 잡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요 찾다 지갑을 찾습니다 지갑을 찾아요 돕다 집안일을 도웁니다 집안일을 도와요 생각하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요 묻다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물어요 부탁하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안내를 부탁해요 설명하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이야기하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장나다 고장나다 기계가 고장납니다 기계가 고장나요 고치다 컴퓨터를 고칩니다 컴퓨터를 고쳐요 씻다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알리다 알리다 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려요 소식을 알려요 고장나다 고장나다 교회 사로 evac구가 고장나다 고장나다 감사합니다.